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여러분 그린카드 아세요? 신용카드 중에서 지구를 지키는 그린카드가 있습니다. 이 그린카드로 돈도 벌고 지구도 지키는데 동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? 그린카드는 전기, 수도, 가스 등 에너지를 전략하면 전략한 양만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.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에코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. 에코마일리지 가입 후 전기, 수도,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동안 종전보다 10% 이상 줄이면 5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어요.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료의 10%, 월 최대 1만 마일리지까지 적립이 되고요.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도 가맹점별로 결제액의 1에서 5% 마일리지를 줍니다.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. 아파트 관리비, 이동통신요금 및 지방세 납부에도 가능합니다. 또 세종문화회관, 한강유람선, 엔서울타워, 또 전국의 여러 각종 시설들에서 이용요금의 최대 30%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그린카드를 신청하세요.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기쁨, 그린카드로 함께하세요. 지금까지 에코맘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